안녕하세요 문화창조 입니다 컨텐츠 교육 6 컨텐츠 작업량에 따른 최적 인력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컨텐츠의 변환작업의 최적 인력 구성은 아날로그 작업과 멀터소스 변환작업 최종소스 각 단계별 검수 등의 작업 흐름도 상에서 어느 한 곳에 작업량이 묶이지 않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균형잡힌 인원구성을 산정하여 적용합니다 이것은 여러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뽑아야 되겠구요 최적 인력 구성은 또 정규직이냐 계약직이냐 인턴이냐 알바이냐 그거에 관련돼서도 그렇고 외주 업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최적 인력 구성을 산정하게 됩니다